캐릴라 데이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와 너무너무 바쁜 스타입니다. 비주얼 병원으로 통하는 이정진 비주얼 병원인데요? 다양한 장르에서 맹활약하며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스타 이정진 법이 하나 생기냐 말이냐는 상황이야 만나보십시오 네 우와 우이씨 잠깐 안 보는 동안 키가 더 자란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높아졌어요 아 여기가 높아요 이야 키가 진짜 크네요 어떻습니까? 게릴라 데이트 하게 된 소감이 되게 당황스럽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바쁜 이정진씨와 게릴라 데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게릴라 데이트 시작합니다 천천히 현재 굉장히 바쁜 지금 봐요 KBS 남자의 작이요 네네 KBS 드라마 도망자 영화 해결사 네네 이거 어떻게 소화해요? 그러게요 어떻게 어떻게 지금 세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방금 일본에서 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필리핀? 뭐 찍고 온 거예요? 필리핀에서 도망자 아 네 밖에서 이런 거 먹어요? 먹죠 아 이런 거 오랜만에 나와보죠? 촬영장에서도 먹고요 지금 외국 나가면 한국 음식 같은 거 먹고 싶고 그래요? 사실 이번에요 액션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랑 정지훈씨는 외국 가서도 일본 가서도 지금 극과 극입니다 배역이요 잘 보세요 다니엘씨는 촬영하는 데가 고급 요트 아 부자구나 캐릭터가 고급 요트 스위트룸 배역이 부자입니다 휴대용 이 버너 있잖아요 제가 그걸 갖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뭘 좀 끓여 먹으려고 야 KBS 도망자 팀이 이렇게 힘들게 촬영을 하는군요 어때요 이 소감이 어 좋다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계속 외국에 있다가 지금 한국 오자마자 약간 어리 빠진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나만의 매력 좀 본인이 한번 PR 해주세요 매력 여러분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어르신 어르신 정말 매력 없는데 이게 매력입니다 네네 남자 배우들이 많은 회사였었거든요 원빈 빈이 형이랑 저랑 그럴 때 이제 동건이 형도 있고 그런데 두 사람의 눈이 너랑 너무 틀린 거예요 거의 쌍꺼풀로 대한민국 1등이잖아요 둘 다 연예인을 하려면 저래야 되는구나 영화 촬영에 드라마 촬영에 너무 바쁘니까 연애는 불가능하지만 스케줄 때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외국 가서 제가 이번에 4개월 있으면서 외국에 로밍이라는 걸 하면 배터리가 빨리 달리잖아요 외국이니까 한 3일씩 가더라고요 원학이가 충격한 아이는 3일을 가라고요 3일이에요 외롭군요 근데 문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힘들다 이렇게 빨리 와라 설경구 홍보해야 되는데 빨리 와라 설경구씨가 여자친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생머리 쪽에 단발머리 쪽에 어느 쪽에 저는 단발머리가 숏커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외모는 어느 쪽을 보시는 거예요 얼굴을 보아야 눈을 봐요 그냥 웃는 게 깨끗하고 이쁜 사람 얘들아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할린 선생님이 또 웃는데 땡큐 이종진씨가 신문을 하게 돼요 만약에 어떤 헤드라인이었으면 좋겠어요 3, 2, 1 이종진 경제를 살리다? 네? 나 지금 결혼하다 해결사 대박나다고 도망다 시청률 50% 내가 갖고 있는 게 10개가 넘는데 그래도 갑자기 이종진 경제를 해결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좋지 않나요? 어묵동안 매력의 이종진씨와 함께한 게릴라 데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 I'm wondering is there any K-pop songs you know maybe? rain? Rain you know Rain? I don't know him in person but I know the name